다시한번 광고나가지만 여러분들 결석을 했거나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싶다 선생님 수업을 다시 보고싶다 연쇄 뒤로 구독을 하면 되겠고 원래는 선생님이 개인교습 수업을 운영하면서 다 유료로 제공하던 컨텐츠들이야 유료회원에게만 공부를 하던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받는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고싶은 학생들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무료 대방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로 게임방송을 또 올릴 생각이야 게임 해설을 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들을 듣기만 해도 일본어가 다소간에 늘겠지 생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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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송은 이제 생방송을 보고싶은 친구들은 가끔 페북에 생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써 페이스북 페이스북 74명 어제 한명 이제 패저를 해서 하트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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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입니다 Plus 다소간에 시간이 오늘 는데 우리나 오늘 지금 지금 답변해 줘야 다음주쯤에 아니 그 계좌 입금 해주셔도 돼 아 근데 제가 방금에 하려고 했었는데 쌤이 있는 거 막 생기름이 뭐 어? 그저 금액가 없어요 쌤이 그 종이도 줬잖아 종이도 잊어버렸니? 어 쌤이 종이도 줬잖아 웃어버린다 근데 바로 그걸로 어? 여기 다시 하나 여기 여기 있네 아 여기가 있잖아 어 네 아 아 새 책 하는게 좋지 않겠니? 새 책 어 새 책으로 되게 16000원이다 어 그러면 근데 입금 하시기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? 어 어 직접 한번 입금 해보도록 하고 지민이는 어 그래 알겠다 어 자 그러면은 자 나머지 우리 교실 번호 어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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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 책 구매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쌤이 안산다고 뭐라고 하는건 아니니까 어 이게 좀 일본어를 우리가 또 공부하러 온 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과후 수업이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을 안 사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어 따로 이제 뭐 따로 책을 사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할 생각이야 그래서 기존에 책을 샀던 친구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어 아무튼 고맙다 어 나